자! BJ 스파키민입니다. GTA5 이제 스파키민의 돌아온 GTA5 영상 3화가 되겠습니다. 저거... 야 마약 패키지 저거 갖고 그래야 돼? 마약 갖고 와 마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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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약... 어 뭐야? 이쪽으로 가야 돼? 자 이거는 시간 제한이 없는 건가 보네? 제랄드에게 마약 전화를 보고 싶시오. 아 나 완전 뻘짓했어. 자... ㅋㅋㅋㅋ 운전이 너무 힘들어. 튜토리얼을 건너뛰진 않았어요 일부러. 처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키도 익힐 겸 키보드로 하는 건 처음이니까 야 좋다 확실히 역시 원조는 달라 원조 클라스는 감탄하네 생각한 것보다 너무 괜찮게 게임이 나왔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뜨뜨뜨라뜨라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이거 얼마나 모드들이 판칠까 아... 역대 최고로 많은 모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그러니까... 이 GTA는... 하... 이것 때문에 컴퓨터 부품... 컴퓨터 유저가 좀 늘어야 될텐데 내려가야 되지 제랄드 마약전달을 도우십시오 지금 마약을 지금 맵 어떻게 하는거냐 맵 뭐 눌러야돼 아 이거 뭐야 맵누르는것도 모르겠어 해보자 자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어떤 유저가 물건을 갖고 가는걸 볼 수 있거든요 초록색으로 껌뻑이고있죠 저걸 도와야되는데 그냥 누가 떠났때네 이 세션엔 몇명 있는거야 자 전 도착했습니다 F 내리고 기다려야되겠는데 저사람이 올 때까지 아 이거 맵을 확장을 어떻게 하는거지 이렇게 V V V 어 이게 다하나씩 아 P구나 P 온다 오죠 유저가 예 두명이 오네요 오오 한명은 저기서 놀고있구요 예 이렇게 이렇게 어우 좋다 이 사람들 지금 적응이 안되나봐 내가 있는쪽으로 와야되는데 야 채팅으로 어떻게 쳐야되지 아 이거 말고 채팅을 여기서는 채팅이 안되 에이 채팅을 어떻게 치는거야 어 채팅을 어떻게 치는거지 엔터도 안되고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야 일로 오라니까 왜 안오냐 P 지도가 피네 온다 온다 오죠 야 진짜 이거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서 할만큼 너무 괜찮다 그래? 어 야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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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닉네임 평가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수고했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고했어 으음 마약이야 돈 내놔 뭐 재밌는거 생기면 나한테 가져와 에잇모드퐉크 에잇모드퐉크 뒤에 우리 캐릭터들 있죠 야 옷은 안사도 돼 이미 있어 나 에잇모드퐉크 성공 두번째 미션 첫번째는 레이싱 이었고 두번째는 마약 갖다주는거 네 매산 자 계속하기 탭을 눌러볼까 온라인 순위표 아니다 캡스 프로필 음 이렇게 오케이 탭을 눌러보는 중입니다 사탄님 반갑습니다 오 렉없이 되게 잘 돌아가요 차 차 굴루 랭킹 상승 여기 저기 개리님 계시죠 어 뭐야 한 번 죽으면 이 영상 나오죠 어이없는 영상 최적화 겁나 잘 돼있어 만족 만족이 대만족이야 진짜 이걸 해보지 않은 자는 정말 불행한거야 이건 뭐지 아재 빨리 꺼져요 아재 빨리 꺼져요 응 아 아 눌러요 연속으로 하면 돼요 넘길 수 있어요 어 안되는데 음 이스씨인가 일부러 안넘긴거에요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아 10개월만에 돌아온 bj 스파키미네 gta5 온라인 3화 음 자 이게 로딩이 좀 걸려요 서버 때 서버 폭주인가 봐 로딩 좀 걸리더라구 됐다 의상점으로 가십시오 그 전에 나는 이게 지금 여기 서버에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얘네들이 막 서로 싸고 난리날거 거든요 난 좀 다른 데로 가야겠어 음 온라인 그래서 친구구 어 새세션 찾기말고 일단은 온라인을 나갔다가 온라인 나갔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온라인을 나가고 나갈게요 나가서 제가 저만의 전용 세션을 만들겠습니다 어따 로딩 빠른데 오늘 좀 쾌적하다 꽤 온라인 못할 줄 알았는데 싱글 싱글 저기 저 뭐야 왜 다시 일로 왔어 일시 중지 메뉴 자 일로 넘어왔네요 다시 온라인으로 가서 저거 또 볼 필요 없죠 온라인 플레이 어 어 그 흑형 경주만 끝나면 프로로그 끝나는거에요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캐릭터 생성해서 자 조직 내 조직 지금 개리님이 계시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제임스 이 이즈 일로 가서 일시 중지 메뉴 pp 눌러서 온라인 가고 내가 온라인 플레이 눌러서 초대 전용 세션으로 비공개 친구 세션 당신의 친구들만 온라인에 입장합니다 오케이 당신의 친구들 아냐아냐 친구들로 하면 안돼 아 친구로 친구들만 그치 내 친구들만 들어오게 해야지 내 이거 하면은 내가 초대를 안해도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 해볼게요 비공개 친구 세션 오케이 고 가자 재밌다 새로 로딩이 겁나 빠른거 아니야 온라인이 참가하는 중 오 설마 벌써 로딩이 끝난거야? 오 빨로 아니 오 오 겁나 빨로 겁나 빨로 오 역시 신의 게임기야 오 오 오 이 감동 가만있어봐 이거 내가 초대 잠깐만 오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최고인거 같애 친구 초대를 해봐야겠다 한 번 시험 삼아서 게리님이 저를 타고 들어와 보세요 되는지 일단 내가 초대를 하기 전에 게리님이 한번 스파킴인 그 친구 눌러서 이거 이거 눌러서 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되나? 아 게임 참가가 안되는구나 튜토리얼을 더 해야되는건가 어 어 레벨이 더 올라야되는건가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어 어 의상점으로 가십시오 의상점으로 가십시오 요거를 좀 실행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죠 각자 하라는대로 해야되겠어요 아 여자도 가능해요 예 의상점으로 가십시오 오케이 그럼 하라는대로 할게요 크흐 크흐 음 그러면 각자 요거 미션을 좀 조금만 하면 돼요 한 레벨 10까지인가 6까지가 지금 같이는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이거 친구 전용 세션이니까 나 혼자 이 서버 안에는 세션 안에는 나 혼자에요 어 여기서 예 조금 이따 오세요 옷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의상점으로 가십시오 야 총을 어떻게 집어넣지? 어 총 집어넣었다 자 옷을 구매를 해야되는데 어디 보자 뭐 살까? 이 버튼 눌러서 하아 운동을 좀 해볼까? 이거 너무 아저씨 같잖아 나는 오늘 컨셉이 이건 아니야 우통 깔까? 까 아니고 이거 사자 그 다음에 바지는 어떡하지 바지 운동복 바지를 아 이건 뭐야 세트야? 됐다 대충 하고 나갑시다 이렇게 상의를 둘러보려면 됐어? 이 정도면 신발도 바꿔야 되겠는데 신발 신발 아니 신발 어디야 여깄다 어디 보자 신발을 아 이거 돌릴 수 있네 어 이렇게 확대 축소 이게 뭐야 아 확대 축소 이렇게 카메라 이동 음 캔버스 스케이트 스니커즈 스니커즈 이거 사자 와 나 돈 990 아 998,260 있네 오 이거 예금을 해야되는데 예금을 어떻게 하지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자 십자키 위를 눌러서 어 인터넷을 가서요 인터넷 가가지고 금융 서비스 가서 음 메이즈뱅크로 가서 주메뉴 어 입금 입금을 뭐야 야 어 잠깐만 예금 예금 이미 예금이 돼 있구나 이미 인터넷에 예금이 돼 있네 아 들어왔어요? 어 그러네 어 됐어 어디있지? 여기 나가야겠다 어 어떻게 들어왔죠? 튜토리얼 완료해야지 들어올텐데 잠깐만 어떻게 들어왔을지 나는 아 내가 튜토리얼이 안된건가 아 아 락스타 소셜이요? 홈키 오 그렇구나 이걸로 뭘 눌러야되요? 이거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는걸 찾아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음 역사적인 상봉 순간을 가져야죠 저기 있네요 위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개리님 초록색하고 파란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게 저기 친구는 파란색을 뜻하고 초록색은 크루를 뜻할 거예요 네 지금 오시네 오고 계시죠? 아따 지도 맵이 넓네요 아 귀신 보러가야되는데 귀신은 내일 보러갈까? 아 전화 라마한테 전화왔어 자 전화는 다 받아야되요 어 이거 미션 공유할 수 있나? 게리님하고 아예 이거 공유해서 같이 해야되겠는데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야됩니다 뭐하라는거야 어 어 잠깐만 이게 불청객도 있는거 아니구나 불청객이 아니구나 지도를 라마 강탈 가만있어봐 라마 강탈 미션을 해봐야되겠는데 작업목록 강탈 초대 자 지금 일단은요 같이 미션해요 이거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은 게리님 만나서 게리님 저기있다 네 자 우리 첫 인사는 박치기! 박치기! 어우 피했어 자 내려서 반가워요 예 탑시다 아니 내가 옆에 타야지 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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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서로 어떻게 같이 하지 이거 공유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안떠요?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나 혼자 해야되나 글쎄요 노트북 그래픽 670 노트북 그래픽 670 노트북 그래픽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떠요? 이거 어떻게 공유하지? 있을텐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일단은요 죄송하지만 내가 이거 그냥 일단 할께요 놀고 계세요 나 이거 공유하는걸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미션 공유가 안되니까 하고 있을께요 이거 이거 기본 미션은 공유가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아니면 저를 따라다니셔도 되긴 하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이거 튜토리얼 같은 거니까 해야될 것 같애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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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뭐야 상점으로 가서 그 전화는 좀 랜덤아이즈 하게 오거든요 뭐야 강탈할 수 있는 상점은 레이더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총을 어떻게 들어야 돼 아 이렇게 탭키를 길게 눌러서 마우스로 이렇게 어 피스톨 피스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됐어 강탈하자 잠깐만 게리님하고 같이 할까 게리님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총 집어넣고 이거 원래 같이는 안되지만은 지금 어디 계시냐 저기있다 차 아무거나 뺏어 타고 오세요 이거 혼자 하면 혼자 하면 안돼 같이 해야돼 같이 돌아다니고 계시네 아 온다 오신다 어차피 그 미션 공유는 안되지만 그냥 같이 해요 네 650 정도면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거 되게 신경써서 잘 만들었다 제가 경찰을 따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을 따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냐 저기 오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이따 운전해서 할테니까 총을 일단 들고 총 들고 제가 겨눌게요 상점 주인 쏘시면 안되요 제가 할게요 야 돈 내놔 자 여기서 총을 주변에 이렇게 쏘면요 별이 떠요 이러면 총을 빨리 줘요 이렇게 야 빨리 내놔 저긴 딸자식이 있어요 어휴 야 돈 돈 돈 돈 됐어 자 도망가야되요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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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쟤 쏜다 쟤 쏜다 야 야 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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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직접 운전해야겠다 오 경찰 우와 뭐야 이거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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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장난아니죠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자 일단 내가 오 야 이거 별 3개 없애기 힘든데? 어떡하지? 잠깐만 별 3개 없애려면요 방법이 헬기 떴죠? 아 헬기는 없애기 힘든데 어 큰일났다 이거 원래 이거 그 저기 언덕 빼기로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헬기가 떠가지고 조금 빡세졌어요 아 이걸로 어떻게 되나? 에이! 어이구 이거 어 잠깐만 세워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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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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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왔네 됐어 세웠어 십자키로 아야야 내리면 어떡해 내리면 어떡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제 미션이라서 제가 이거 직접 운전을 어 잠깐만 아 이거 경찰 따돌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큰일났네 경찰이 없는 쪽으로 어떻게든 가야되는데 자 이제 별 3개 껌뻑이죠 여기 숨어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X를 길게 누르면은 숨죠 X를 길게 누르면 자 이제 별이 껌뻑여 자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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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돼 발견되면 안 돼 어 온다 온다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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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울면 안 되는데 됐다 아아아아 엠키요 아 이거요 상호작용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빠른 GPS를 맞춰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뮤네이션을 맞춰놓으면요 지도상에 떠요 그 저기 퀵 GPS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일단 없음으로 하고 인벤토리 방탄봉 낙하산 뭐 이런 거고 플레이어 감정 얼굴 표정 행복 도보 스타일 뭐 페미 갱스터 포시 그 다음에 많이 있네 차량 이용 그리고 여기서 서로 총 이렇게 주먹 같은 거 공격할 때 서로 공격 잘 안하게 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게 플레이어 조준 여부를 공격자 모두 아니야 모드로 하면 안 돼 친구를 제한 모든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당신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사람한테 공격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어 이렇게 해놓고 공격자로 하세요 자살 1대1 데스매치 시간 5분 10분 어 5분으로 해놓고 이렇게 출연 위치 마지막 위치 랜덤 호텔 출연 위치는 집으로 해놓을 수 있거든요 게리님 저는 그냥 마지막 위치로 집을 안 샀으니까 어 전화왔다 시몬한테 전화왔네요 로스 컨스턴트 응 로스 컨스턴트 그래 오늘은 상호작용했고 로스 안토스 커스텀으로 가십시오 잠깐만요 로스 안토스 커스템이 어딨냐면 이게 게리님이 지도 체크한 걸 거예요. 아닌가? 내가 한 건가? 아 내가 했구나. 온라인 튜토리얼이요? 어 아까 떴었는데 지금 이미 지나갔을걸요? 온라인 튜토리얼 아까 하겠습니까 할 때 저는 수락을 눌렀는데 어 글쎄요. 그거 이미 지나가면 못하는 건가 아니면은 아 그걸 모르겠네. 이미 우리가 많이 어느정도 한 것 같아서 잠깐만요. 음 아 이거 어디로 가지? 로사스토스 커스텀으로 가라네요. 해서 이렇게 누르고 가자. 뒤로 가야 되겠다. 어 그래픽이냐 좋아 온라인 튜토리얼은 안한지가 엄청 오래되가지고 다 까먹었죠. 자 도냥 차량은 경찰한테 발각하면 안 돼요. 지금 이거 도냥 차량이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.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웬만하면 이제 말썽 일으키지 말고 로사스토스 커스톰스 커스톰으로 가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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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쏘리 여기로 가서 로사스톰스 커스톰으로 왔어. 여기로 들어가서 차 좀 대충 해볼까요? 란파다티 펠론 GT 쿠페 어 피 묻은가봐 자 이거 대충 뭐 이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. 이거는 아주 디테일해요. 엔터 눌러서 넘기고 차량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 차는 그냥 고치고 버릴게요. 우리는 이 차는 튜토리얼이네. 아이프루토 앱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계속하고 주문 와 멋있다. 처음은 무료입니다. 자 차량 수리 무료예요. 내구도 브레이크 엔진 경저 경저 그냥 이거 이거 하지 말고 됐다. 차량은 도색하려네. 아 도색할게. 이거 지금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어. 1차 색상 크롬 크롬은 레이싱 우승해야 되고 클래식 그냥 아무거나 하죠 뭐 그냥 무료니까 아무거나 자동차에 부착할 추적기를 구입하십시오. 추적기 추적기 추적기가 이게 아닌데 뭐였더라 도난 여깄다. 무료 추적기 자동차 보험에 가해봐십시오. 무료 됐어요. 끝난 거지? 오케이 자 이렇게 새로운 연락처 모스보험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늘려나가면되요. 개리님 전화가 안오면요 다시 접속을 하던지 아니면 기다려야되요. 그리고 전화가 왔을땐 전화를 웬만하면 잘못 눌러서 전화를 씹으면 안돼요. 오오오오오 자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용 튜토리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거 드리프트 연습 좀 해야겠네 아 전화가 안와요? 왜 안오지? 전화가 와야 되는데 음 그 전화가 안오는거에 대한 공략을 누가 좀 올려줘야겠다 어 왜 그러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어 오 자 저도 이제 전화가 작업 목록 같은 거를 자주 보다보면요 연락처 내가 직접 연락을 다운타운 캡 회사 모스 보험 회사 아니야 보험 회사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집을 살까요 저 이제 뭐 지금 할 것도 없는데 음 저도 그럼 집을 좀 집을 사겠습니다 저도 어 사이프레스 플랫으로 가십시오 어 뭐 하라네요 저보고 사이프레스 레이스를 하라고 어 제가 찍어드릴게요 지금 이거 해야되나 이거 안해도 되는데 해보자 찍어 찍어드렸어요 그쪽으로 운전해서 가시면 돼요 아 내가 운전해요 어 이거 레이싱인데요 와 그래픽 좋다 아 네 한번 하고 있을게요 저걸 꼭 해도 될까 이건 내 차가 됐네 집을 사기 전에 저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프레스 플랫으로 가십시오 사이프레스 플랫으로 가십시오 튜토리얼 같은 거니까 해야겠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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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ures 이거 경자가 어떻게 울리냐 라디오 끄기 라디오가 Q구어 R버튼 이렇게 E버튼이구나 R버튼이 시점변환 Q길게 누르면 라디오 Z Z는 위에꺼 세션 친구 세션을 볼 수 있는 지도를 크게 할 수 있고 줄이게 할 수 있고 X C버튼 뒤보는거 V버튼 1인칭 오 1인칭 오 1인칭으로 어지러워 아 토 나올 것 같아 잠깐만 아 토 나와 어 여기 토 나온다 어지럽다 아 만족이 대만족이야 반디 게임까지 키는데도 이정도면 아우 그냥 오 맨 하나 차를 그냥 뽀린 차를 내껄로 만들었는데요 보험가입도 하고 처음에는 무료니까 서 드리프트를 멋있게 멋있게 으흐흐흐흐흑 아 머가 아뿌 지금 몇시냐 아 이거 해야되나 해보자 작업은 도보쉐에만 할 수 있다 아 그래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레이싱이 아닌가보네 그러면 어 이거 하라는 대로 다 해야겠어요 그러면 음 자 저 글씨가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음 좋아 이 라스트팀 스탠딩은 다음 영상에서 4화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